절대로 주행보조장치 믿고 딴짓 하시면 안됩니다. 정말 큰일 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동을 하지 않습니다. 속지 마세요. 반갑습니다. 예스카 김대표입니다. 최근 도로에서 너무나 무섭고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이오닉6 차량이 멈춰있는 대형 트럭 뒤를 추돌하면서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였는데요. 정확한 사고 원인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고속도로 1차로에 사고가 난 두 대의 트럭이 멈춰져 있었고 잠시 뒤 1차로로 운행 중이던 아이오닉6 차량이 트럭을 못 봤는지 그대로 충돌합니다. 이 사고로 사고 난 아이오닉6 운전자는 사망했고 트럭 두 대를 길에 방치한 트럭 운전자분들도 과실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번 사고에서는 세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도로에 사고가 난 차를 그대로 방치했다는 거죠. 트럭이 왜 1차로에 있었는지는 의문인데 보통 지정차로가 있어서 트럭은 1,2차로로 주행을 할 수 없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무조건 차를 안전한 곳에 치워야 합니다. 보험을 부르는 것은 그 다음에 해야 돼요. 도로 교통 흐름에 방해를 줄 수 있고 이처럼 위험한 2차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이죠. 보험사는 분명히 차를 옮기고 나서 부르고 잘잘못을 따져도 늦지 않지만 이번에는 도로 위에 차가 있었다는 점이 잘못된 점이었습니다. 두 번째 고속도로 1차로 정주행. 이것도 문제인데요.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정속주행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추월만 하고 다시 2차로로 빠져나가게끔 돼 있어요. 이걸 안 지키면 벌금 냅니다. 근데 아이오닉6는 영상에서 보여졌을 때는 정속주행을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내가 만약에 1차로는 추월하는 차선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계속 그렇게 그런 운전을 한다고 하면 분명히 전방주시를 정확하게 합니다. 그래서 1차로에는 추월만 하고 다시 2차로를 가기 위해서 전방주시를 정확하게 하겠죠. 근데 정속주행을 하시는 분들은 크루즈 컨트롤을 켜놓고 다른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위험하죠. 세 번째는 누구나 지켜야 할 전방주시 의무입니다. 기본만 잘 지켜도 반 이상은 한다는 말이 있어요. 안전이 가장 중요하고 순간의 선택이 생사를 좌우할 수 있는 도로에서 그 기본을 지키는 행동이 정말 너무나 중요합니다. 전방주시 의무는 기본 중에 기본이죠. 나의 생명을 지키고 남의 생명을 위협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방주시의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가 HDA, 주행보조장치를 작동했는지 안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전방주시를 제대로 했다고 하면 일어나지 않을 사고였죠. 운전자라고 하면 누구나 이 기본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게 도로의 룰입니다. 룰. 이 안타까운 사고는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기본원칙이 지켜지지 않아서 안타깝게 생긴 불상사입니다. 이번 사고에서 운전자가 HDA를 작동했을 거라는 의견이 많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아직 모르시는데 HDA 같은 주행보조장치는 앞에 가는 주행을 하던 차가 멈추면 뒤에 따라가는 내 차는 같이 씁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멈춰있던 차를 인식을 할 수 없어요. 다른 제조사들의 모든 주행보조장치가 현재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어떻게 이걸 모를 수가 있지? 왜냐하면 다른 자동차 유튜브 채널에서도 얘기를 했었을 거고 분명히 영업사원 분께서도 알려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행보조장치가 멈춰있는 장애물은 아직까지 인식을 못한다고 분명히 알아야 하고요. 말 그대로 주행보조장치는 주행보조장치입니다. 보조. 완전 자율주행이 절대 아닙니다. 그냥 운전자를 보조해 준 역할만 할 수 있어요. 보조장치로서의 역할만 하기 때문에 나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100%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기술이 발전하면서 과거보다 차량이 안전해진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기술만 믿고 도로에서 운전하시면 절대 안 되죠.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저도 현대차의 HDA 그리고 테슬라의 FSD 다 써봤는데요. 그런 차들 탈 때 조금 안심되는 건 사실입니다. 솔직히. 그런 옵션이 없는 차를 탔을 때보다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부주의한 운전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고요. 오히려 제가 이번에 구입한 이 미니쿠퍼 같은 경우에는 완전 거의 뭐 수동 같은 느낌이에요. 오토미션일 뿐이지 주행보조장치와 관련된 옵션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차를 탈 때는 사실 얼마 전에 탔던 주행보조장치가 좋았던 그 벤치를 탔을 때보다는 훨씬 더 긴장하면서 전방 주시를 잘하는 것 같아요. 딴짓도 절대 못하고요. 왜냐? 무서우니까. 운전에 집중하려고 저처럼 주행보조장치가 없는 차를 일부러 구매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주행보조장치가 있는 차를 타실 때 완전하지 않는 현재의 기술을 믿고 한눈 파는 일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봐도 정말 안타까운 사고인데요.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길 바라며 저는 이번 영상을 만들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자동차 업계 유튜버 분들이 공론화 해주셔서 주행보조장치가 멈춰있는 차는 절대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 주행보조장치는 말 그대로 보조장치이기 때문에 운전하는 사람은 무조건 전방 주시를 해야 한다! 라고 100번 말해도 부족함 없을 만큼 강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그렇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발 여러분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차를 안전한 곳으로 좀 옮겨주세요. 트럭은 일반 차들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그 트럭 뒤에 모서리 부분에 차의 필러 부분 사고가 나면 정말 목숨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정말 큰 사고가 납니다. 그리고 대부분 승용차들은 트럭 밑으로 깔려 들어가요. 그러니까 앞에 큰 차가 있으면 더 경각심을 갖고 조심히 운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 영상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요즘 도로에서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우회전을 거의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행자 신호 등에 파란불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행자가 없으면요. 운전하는 차는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을 좀 잘못 알고 계셔가지고 일본에 바뀐 잠깐 멈추는 그리고 보행신호가 아니더라도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으면 못 가는 건 맞아요. 근데 파란불이더라도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으면 가야 되는데 좀 헷갈려 하시면서 안 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 때문에 도로 교통 체증이 심각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빵빵거리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회전 하실 때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으시면 가셔도 된다는 걸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운전을 위해서 세 가지 반드시 명심하세요. 절대 차를 믿지 말고 나를 믿어라. 그리고 주행보조장치는 보조장치일 뿐이다. 도로 위는 항상 매우 위험하다. 안타깝게 돌아가신 삼가 고인분의 명복을 빌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예스카 김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지 сторон이 오ütfen 종가되지 말고 Alyssa 기상캐 browse